이제 선택 기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6월 평가원 때는 기하가 쉬웠던 거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다시 기하가 가장 어려운 선택 과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확통과 미적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기하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기하 선택자들 중에 22번을 맞춘 학생들이 3% 정도밖에 안 됐고 미적분은 4%? 이런 얘기는 하긴 뭐하지만 확률과 통계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이과생들만의 어떻게 보면 수2가 전유물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기하는 사실 수원 수2하고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고 뭐 겹친다고 하면 삼각함수 부분 정도? 그게 이제 정사형에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뒤에 있는 29번, 30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출제가 됐고 이는 2019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나왔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기하 학생들 좀 기억해야 될 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기하 30번 문제 있잖아. 그거 정답률이 0%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니? 여러분들도 0%였어. 그만큼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문항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선생님하고 하나씩 하나씩 또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부분들은 전부 다 다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어. 근데 뒤에 갈수록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25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향 벡터가 3,-1이래. 근데 얘 평행한 직선 L이야. 오케이. 평행한 직선 L도 그냥 이거 방향 벡터 U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에 대한 방향 벡터는 그 X 밑에 있는 개수 7, Y 밑에 있는 개수 1. 이게 이제 M에 대한 방향 벡터가 돼. 그때 L하고 M 이루는 각. 자, 갑시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U1 벡터의 크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 벡터 내적 U2 벡터.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제곱하면 루트 10이 되고 자, 얘는 제곱하면 루트 50이지. 루트 50은 5루트 50으로 가자. 그래. 자, 그것분에 21-1 이렇게 20 가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500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셔도 돼. 이렇게 가셔도 돼.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10 루트 5분의 2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2라서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역시 포물선. 오랜만에 나왔네. 근데 포물선이 Y제곱은 4PX인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포물선은 포물선 그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역시 타원 쌍곡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초점이 여기 있으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준선도 그려놓으세요. 자, X는 마이너스 P. 얘는 P, 0. 자, 그때 만나는 두 점이 당연히 아래에 한 점 A점이 있을 테고 위에 한 점 B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설정해놓으시면 돼. 자, 그럼 일단 두 점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 가셔야지. 여기서 수선의 발 때렸다. 이 연두색 길이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황색의 길이도 서로 똑같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정의니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아, 포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했대. 좋아. 자,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놓고 오이고 잡았다. 이 점의 좌표를 D라고 놨대. 근데 지금 문제는 A, C 대 B, D의 길이의 B가 2 대 아, A가 저 위에 있구나. 그러네. 이거 바꾸면 되지 뭐. 쏘리. 바꾸면 되지 뭐. 까짓 거. 얘가 A고 얘가 B래. 얘가 D고 얘가 C래. 그러면 A, C 대 B, D가 2 대 1이니까 오케이, 2K 그럼 얘도 2K 얘는 K 얘도 K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12루트 5래. 자, 그럼 보조선 우리 이거 수업시간에 했던 건데 자, 수선의 발 보조선 때리시면 되죠.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 어, K 이 파란색 길이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해에서 2 대 1 때 루트 3K 자, 갑시다. 첫 번째 자, 사각형 A, C, D, B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네.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K 아랫변 2K 3K 곱하기 높이 루트 3K 그 값이 얼마래? 12 루트 2라고 되어 있네. 12 루트 2 잠깐만 근데 이거 뭐니? 아, 얘 3이네. 에이, 왜 이러고 루트 3이야. 미안해. 3하고 1이잖아. 얘 2 루트 2네. 쏘리, 쏘리, 쏘리. 2 루트 2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한데 루트 3이 왜 나왔어? 2 루트 2K 그래서 약분하면 돼. 루트 2, 루트 2 2, 2 약분하시면 되겠네. 3, 4, 12 오케이. 그래서 K제곱의 값은 4다. 그러므로 K값은 2야. 자, 우리 뭐 구하는 거니?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선분 A, B의 길이는 그래, 3K가 되겠네. 정답은 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는 정의가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는 접선의 방정식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같이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자, 27번 공간에 선분 A, 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대.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시점이 있고 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서 평면 알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점 C에서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때렸대. 좋았어. 그걸 H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점이 A, B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A, B, H A, H, B가 90도. 아, A, H, B? 야, A, H, B. 아, 이게 90도구나. 지금 90도네. 조건 가해. 그 다음에 SIN C, A, H. 아, SIN C, A, H. C, A, H. 오케이. 이 각을 A라고 해. 근데 C, A, H가 얼마래? 3분의 루트 3이지? 3분의 루트 3니까? 루트 3분의 1이지?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루트 3 H라고 할게. 그럼 얘가 H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루트 2H가 될 거야. 됐니? 그 다음 SIN A, B, H. 여기네. A, B, H. 자, 이 각을 선생님이 B라고 할게. 그러면 얘도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니까 오케이. 이 길이는 루트 6 H가 될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각이 얼마가 이 길이가 얼마가 돼? 6에서 2 빼니까 4니까 여기 2H가 되겠네. 아, 그러면 얘가 2하고 1이니까 여기는 이제 루트 5H가 아, 요거 일단 내버려 두고 음,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뭐냐면 평면 A, B, C 요 앞에 있는 놈이 알파와 이루는 각의 크기 끝. 한마디로 3수선의 정리 쓰라는 얘기야. 자, 가자. 여기서 수선의 발 때렸고 그 점에서 당연히 여기다가 수선의 발 때리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시면 수직이 될 거야. 그때 우리가 찾는 각이 누구야? 그래, 이 연두 주황색과 보라색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래,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이미 다 구한 것 같은데 뭐, 자, 얘 곱하기 자, 갑시다. 삼각형 A, B, H에서 얘 밑변 곱하기 보라색 루트 6H 곱하기 보라색은 루트 2H 곱하기 2H 2루트 2H 제곱이 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을 하면 우리가 찾는 보라색의 길이 뭐, 요점의 좌표를 D라고 하자. 선분 DH의 길이는 여기 루트 3이 있으니까 얘랑 약분하니까 루트 3분의 2가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아이고 두 번째 주황색 선분 CD의 길이는 뭐야? 얘 제곱하고 H 제곱을 더하면 되는 요거 H 그럼 3분의 4에다가 3분의 3을 더하니까 3분의 7이지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7H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 있는 루트 3분의 루트 7H분의 루트 3분의 2H가 돼서 루트 3, 루트 3이 없어지고 HH가 없어져. 그래서 7분의 2루트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그냥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멀한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번 갑니다. 자 그러면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쌍곡선이네. 일단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게 c제곱은 그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0콤마이 야 원도 있고 뭐도 있고 아우 되게 복잡하네. 그 다음에 선분 pf 대 선분 pf 다시가 지금 현재 3대 4라고 나와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pf 다시 마이너스 pf의 길이를 2a라고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콤마 6이야. 이 점이 a점이라고 할게. 자 여기가 f 다시 라는 점이 되고 여기가 f야. 그때 원하고 쌍곡선이 만나는 점하고 그 교점이 p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p점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때 이렇게 연결하면 pf 대 pf 다시가 나오지. 그래서 자 이 길이를 나는 3k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pf 다시의 길이는 4k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4k 마이너스 3k의 길이는 k가 돼서 k의 값이 2a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이 길이가 8a가 되고 이 길이가 6a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중점인 원이니까 얘는 현이 되므로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이미 여기 나와 있어. 이 f하고 a를 연결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했다. 그럼 당연히 얘는 현이니까 수직 2등분이 되므로 얘가 4a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황색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 얘는 36a제곱에서 16이니까 2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2루트 5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a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얘는 누구야? 2c잖아. 2c인데 얘는 22고 16이니까 36a제곱이니까 6a가 돼. 그래서 아 c값이 3a가 되는구나. 다 했네 이제. 그럼 a값만 찾으면 되네. 자 그럼 보조선 하나 긋자. 자 그 보조선이 바로 이런 보조선이야. 자 왜? 아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똑같잖아. 그럼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삼각형 자 이 보라색 삼각형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 직각이니까 자 먼저 첫 번 두 번째 탄덴트 세타를 구해봐. 탄덴트 세타는 얼마냐면 2루트 5 a분의 4a가 될 거야. 2루트 5a분의 4a. 자 그러면 그 값이 야 탄덴트는 얘도 탄덴트고 얘도 탄덴트잖아. 얘는 딱 정확하게 반땅이니까 3a가 되겠네. 3a분의 야 6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지. 그럼 aa가 약분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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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다 약분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이 루트 5가 된다. 그럼 다 됐네. 우리 b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해? b제곱의 값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은 7a제곱이고 a제곱이 5가 되므로 7호 3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도형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주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29, 30번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29, 30번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문제고 굉장히 잘 출제를 하셨다.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정리합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길이가 6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 오케이. 자 근데 조건에 a, b 벡터 내적 a, c 벡터가 27이고 그 다음에 a, b 벡터 내적 a, d 벡터는 9래. 근데 선분 c, d의 길이가 3보단 크대. 자 일단 잘 봐봐. 그럼 너희들이 요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 이거 내적을 하면 각을 신경 쓰지 마. 자 a, b 벡터 6이잖아. 자 6 곱하기 이거 정사형 때린 거 그거 h1이라고 할게. 그게 27이야. 그래서 정사형 때린 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9가 돼야 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6 곱하기 정사형 때린 놈이 얼마야? 9가 돼야 돼. 그러니까 h2의 값은 2분의 3이야. 야 이거 3배 차이나네.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했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였다. 그러면 원을 이렇게 내가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선분 a, b야. 그럼 잘 봐봐. 얘가 중심이거든. 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 6이거든. 그럼 얘 반땡하면 얼마야? 3이란 말이야. 그치? 야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반땡하면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인 거 보이냐? 이게 핵심. 왜 2분의 9 하고 2분의 3 이 나온 줄 알지?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이니까 c점은 얘 아니면 얘야. 그냥 얘라고 할게. c 그러면 c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당연히 이 보조선 그려야 되지? 잠깐만 야 이 길이는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각이 60도가 되겠네. 그치? 아 땡큐.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3 루트 3이야. 근데 재밌는 건 잘 봐. 야 이거 수선의 발 때리고 수선의 발 때렸으니까 얘가 얘랑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이지? 그럼 얘 길이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c를 잡든 여기를 c를 잡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여기다 잡은 이유는 그냥 위에다가 표현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h2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데 잠깐 스톱. 여기면 cd의 길이가 얘 정육각형이잖아. 3이야. 그래서 안 돼. 여기가 d가 돼야 돼. 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하고 딱 연결을 하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삼각형이야. 역시 얘도 하나 둘 셋 다 루트 3이 되겠네. 그죠? 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다. 이게 첫 번째였어. 가 자 이제 가 조건을 봅시다. 가 조건은 야 dp야. dp벡터는 넘겨서 3분의 2의 ab벡터 더하기 3분의 2k의 bc벡터야. 그래서 k값을 찾아야 하는데 dp벡터는 d에서 가는데 p가 어디에 있냐면 선분 a c 야 여기 위에 p가 있대. 근데 dp벡터는 3분의 2의 ab벡터 야 ab벡터가 6이니까 3분의 ab벡터는 일단 4야. 그럼 내가 보조선을 그릴게. 어차피 우리는 일단 얘랑 평행하게 가야 돼. ab벡터하고 평행하게 가야 되니까. 그치? 그럼 잘 봐봐. 얘가 얼마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니까 2분의 3이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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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잘못 그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자. 딱 여기 떨어지게.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딱 뭐만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p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왔다가 여기가 B라면 bc벡터잖아. bc벡터에 여기 bc벡터랑 평행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평행하게 왔다라고 합시다. 중요한 건 잘 봐. 내가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여기 1만큼 가는 데를 니네가 찾아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될 거 아니야. 이해 되니? 그럼 잠깐만 나는 지금부터 이 점의 좌표가 어떤 점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연결을 할게. 지금부터 이 각이 얼마야? 60도 평행하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 60도 얘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2가 되고 2대 1대 얘 루트 3 정확하네. 그치? 아 이미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 a, b, c, d e라고 한다면 지금 이 3분의 2 a, b 벡터는 지금 여기서부터 d, e 벡터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3분의 2의 k 3분의 2의 k의 b, c 벡터 아 이 벡터의 몇 배냐? 걔가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 딱 여기에 가야 돼. 선분 a, c 위에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다 맞춰놓은 거야.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게 좋았던 문제야. 그럼 자 이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5네 전체가 그치? 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5가 돼야 되겠네. 3분의 2k가 3분의 5가 되는 거야. 5k 그래서 k값은 2분의 5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가 조건이었어. 자 나 조건 볼까? 나 조건은 뭐래? qb 벡터 내죠? qd 벡터 그게 3이야. 그러면 b하고 d에 내가 중점을 딱 연결할게. 중점을 m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얘는 qm 벡터 더하기 mb 벡터 내죠. 얘는 qm 벡터 더하기 md 벡터인데 잘 봐. md 벡터는 mb 벡터의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나 그냥 이렇게 갈게. 자 이게 3이래. 그러면 자 우리는 qm 벡터 전체의 제곱은 mb 벡터 야 여기 전체가 얼마야? 얘 전체가 3분의 아니 3루트 3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3루트 3이래. 그치? 2분의 3루트 3 제곱하면 4분의 27 더하기 3이야. 그래서 4분의 39 가 우리가 찾는 qm 벡터의 크기야. 근데 q가 어디에 있대? q가 선분 ac 아 여기 위에 얘하고는 다른 점이네. 그치?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잘 봐. 내가 이걸 이렇게 연결할게. 쭉 연결을 하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4분의 9 아니 어떤 게 q는 몰라. 이 길이는 3이잖아. 지금 현재. 이 길이는 얼마야? 얘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이거 제곱해봐라. 9 더하기 얘 제곱하면 4분의 3. 그게 4분의 39 이렇게 다 맞춰놓은 거야. 그럼 결국 q점은 이 점 아니면 이 점이 되겠네. 그치? 서로 다른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q점이 되는 거야. 아 어려웠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4등분하는 거 일단 이것도 중요했고 연장선상에 있어서 더셈이니까 당연히 더해가지고 가기 위해선 평행평행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연장선 그리는 것도 중요했고 이가 60도를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다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이 이 문제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이야 k 곱하기 ad aq벡터 내적 dp벡터를 지금 구해야 돼. aq벡터는 이미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까지기. 얘 길이 얼마야? 이거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dp벡터 dp벡터 얘들아 dp벡터는 a 수선의 발 때리니까 그냥 a p 벡터의 크기와 똑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3이네. 그치? 얘는 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이야. 그래서 6.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거 k 2분의 5 곱하기 6을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5였어. 아, 어려웠어. 솔직히 쉽지 않았다. 근데 과연 이거를 니네가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적에 관한 아주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하나 보는데 30번은 역시 또 정사형에 관한 입체도형이었어. 입체도 참 되게 참신했습니다. 이 문제. 자, 30번 갑시다. 아이고, 얘는 9를 그려야겠네. 자, 공간에 9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9가 있어. 자, 그런데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대. 그래서 여기가 중심 5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래. 자, 그때 9 위에 있는 한 점 D점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일단 이 9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때리고 그 점을 H라고 했대. 그리고 지금 이 DA를 연결을 했대. 자, 그 다음에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8이야. 선분 AB의 길이가 8이다. 자, 그 다음에 C점은 BC의 길이가 어쨌든 간에 E루트 2가 되도록 C점을 잡았어. 이렇게 연결하면 야, 이거랑 이거랑 서로 뭐야? 합동?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BCD E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네. 그죠? 자, 이제 읽어봅시다. 뭐라 그러냐면 자, 먼저 선분 가족과 선분 OC하고 선분 OC 하고 선분 OD가 서로 수직이래. 오케이. 자, OD가 수직이야. 여기가 수직이네. 삼수선 자, 여기서 여기 직선의 수직 얘 수선의 발 그럼 딱 여기를 와서도 얘도 수직 삼수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OD 직선 OD하고 직선 누구하고 OH 아, OH가 수직이구나. 야, 그럼 이 직선 얘를 포함하는 평면하고 얘가 수직이니까 어쨌든 얘가 직선이 수직이면 밑에 있는 정사용되는 평면 얘도 수직이야. 즉 자, 쭉 연결을 하면 얘도 수직이야. 서로 curr 어? 그럼 무슨 소리야?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는 소리네. 끝. 이야, 이거 연결하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똑같다. 이거 등변 사달리 꼴이네. 그냥 아, 등변 사달리 꼴. 자, 이 점의 좌표를 F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등변 사다리꼴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F고 얘가 C고 딱 가운데가 O고 여기가 E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길이가 E루트 E 이렇게 되고 얘 딱 가운데 쭉 가서 수직 수직이 되는 이 점이 H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럴 때 삼각형 DAH 그건 나중에 하자 DAH와 DOC 위에 정사형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일단 여기서 너희들 보조선 하나를 그려야 돼 당연하게 이거 수직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보조선 또 하나 그리자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지금 보조선을 그린 게 얘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렸어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은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린 거 보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보조선 하나 그릴게 이렇게 수직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보세요 얘 길이가 얼마야? 이거 반지름 4 그 다음에 얘 길이 얼마야? 얘 루트 2 그럼 코사인 세타가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야 그럼 잘 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니까 얘 분의 얘도 4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얼마? 2루트 2분의 뭐 요점 뭐 얘를 밑변 그래서 결국 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이 돼야지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럼 잠깐만 자 이거 수선의 발 때리면 얘가 1이야 얘 전체가 4야 요 길이가 3이 된다 아 그래서 요 5H 길이가 나온 거야 자 얘가 3이면 얘가 3이잖아 그러면 얘가 4고 3이니까 얘가 루트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7이야 그럼 잠깐만 야 요 노란색 길이가 누구야? 반지름의 길이잖아 얘가 반지름의 길이 4니까 자 요 보라색의 길이 요거 DH 자 선분 DH의 길이가 일단 3이 된다 그지? 요기가 3이야 근데 잠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야? 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이네? 야 그러면 DH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DHA를 평면에 정사형 때리니까 넓이가 2분의 9 요 정도는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 이거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DH라는 평면과 DOC라는 평면이 있어 DOC 아 DOC 이 평면 그럼 봐봐 야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렸어 지금 얘하고 얘하고 다 수직이잖아 그럼 얘도 여기다가 수직이고 그치? 그럼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잘 봐 요 삼각형 자 갖고 올게 자 두 번째는 여기가 D고 여기가 H고 여기가 O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야 우리는 잘 봐 지금 요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 파란색이라 정사형을 때리는 거야 그럼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교점이 되니까 교선을 찾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때렸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때렸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수직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 요렇게 가는 게 수직이라서 우리는 요각만 찾으면 돼 여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 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4분의 3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정사형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던 직각이등변삼각형이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8분의 27이 됩니다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 8s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8s의 값은 27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29, 30을 제외하고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29, 30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7월 학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9월 평가원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아무래도 6평보다 6평 난이도나 6평보다 조금 더 쉬울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 기하 애들 기하 선택자들 제발 부탁인데 포기하지 말고 벡터하고 공간도용 단원도 좌표까지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사양도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이 삼수선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은 기대가 되는 9월 평가원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